안녕하세요. KTV 최희선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 어디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개방을 한 곳이죠.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바로 청와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오늘 랜선 나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제가 많은 청와대에 관련된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들 준비했거든요. 그 퀴즈들 함께 푸시면서 관련 지식도 쌓으시고 또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OX 폰말도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과 또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랜선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 청와대 상징과 같은 곳이죠. 청와대 푸른 기화의 집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 앞에 본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 이게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요 생각보다 더 웅장해요. 와 이렇게 큰 곳이었구나.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딱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청와대 본관은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집물을 펼치는 곳이죠. 우리 그 오랜 74년 역사에 역대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들어오셨어요? 네. 저와 함께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퀴즈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립니다. 아주 쉬운 걸로 드릴게요. 어때요? 네 퀴즈 뭐인데. 네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오늘 청와대 개방됐잖아요. 이 청와대 안에서 흡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OX 해주세요. 흡연해도 된다. 절대 안 된다. X. X.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요 KTV 국민방송에서 아주 작은 소소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정답자. 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만나게 될지 몰랐는데 너무 기쁩니다. 네 계속해서 이 본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본관에서 많은 분들이 국정을 운영을 하셨겠죠. 74년 동안 무려 12명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역사의 많은 장소이죠. 아 네 지금 멋지게도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 한번 만나보면 아 네 도망가시네요. 아쉬워요. 네 좀 아쉬운 눈빛을 보내셨는데 지금 이곳에 딱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오늘만 해도 26만여 명 정도 이곳에 아 26만여 명이 아니죠. 2만 6천 명 정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전 신청으로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어려운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곳에 지금 계신 겁니다. 또 함께 국민 대표 74분이 이곳에 함께 했는데요. 어 마침 여기 커플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청와대 관련된 아주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저는 또 커플만 보면 병이 도져버리거든요. 오늘 함께 이렇게 청와대 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주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청와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진이 다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또 청와대 티켓팅이라고 할까요? 사전 신청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오 성공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남들 하기 전에 미리. 오 미리 미리 해라. 네 아주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퀴즈 쉬운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청와대 개방이 됐죠. 이 안에서 사진 촬영 가능 하다? 제가 방금 말을 했긴 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쉬운 거죠. 제가 얼마나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 자 OX로 함께 해주세요. 자 사진 촬영 가능하다. 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선물 다 털리겠어요. 어떡해요. 하지만 두 분이셔도 선물은 하나라는 점. 저희 KTV 국민방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완벽한 날씨처럼 정말 완벽한 커플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 공간을 다 돌기도 전에 제 선물 다 털릴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제가 너무 퀴즈를 쉽게 드렸나? 참 고민이 되는데. 네 또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청와대 본관에서는 국무회의도 열리죠. 다양한 국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혹시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네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퀴즈. 어디에서 제가 과연 퀴즈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퀴즈 풀면 상품 드리는데.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네 무슨 퀴즈? 아 네 엄청 쉬운 거에요. 네 엄청 쉬운 거에요. 상품 드리는데. 아 네네. 네네. 어머니 오늘 이 청와대 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너무 좋으셨어요? 뭐 이렇게 뭐 잔지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좋아요. 아 맞아요. 진짜 저도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 피부도 너무 좋으시네요. 이 피부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비결이 뭔가요? 아 세안을 잘했어. 세안을 잘해라. 네 그럼 여기서 간단하고 쉬운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엑스로 해주시면 돼요. 자 청와대에서 청은 풀을 청이다. 오엑스. 오. 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네 아 또 이렇게 저희가 자꾸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선물 받은 소감보다 여기 온 게 더 좋아요. 아 선물보다 청와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도 한 분 만나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오엑스에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다들 기분이 되게 좋으세요. 와 너무 좋아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요? 왜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다들 기분이 정말 좋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퀴즈도 잘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다들 웃고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블루다 또 경기 불황이다 참 많은 힘듦을 겪으셨잖아요. 이런 청와대 개방이 또 많은 시민분들에게 터닝포인트 또 한순간의 즐거움이 추억이 될 수 있다면 참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새 본관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멋있네요. 그리고 또 지금 제 옆으로는요. 종묘 제례. 이걸 어디서 보겠어요? 네 오늘 이 개방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종묘 제례가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오늘 처음 해보는 경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다. 나도 뭔가 좀 더 성장하는 것 같다. 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일을 하러 왔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퀴즈 누구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퀴즈를 해드리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 찍느라 굉장히 바쁘세요. 핫한 포토존입니다. 핫한 포토존. 자 어머 우리 멋진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퀴즈를 쉽게 내드릴 건데 맞추시면 선물을 드려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어머니 너무 좋아요. 저희가 OX로 낼 거예요.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쉬운 거. 쉬운 거. 완전 쉬운 거. 완전 쉬운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청와대 내에서 음식물 먹으면 안 된다. OX. 어머니 지니어스 천주세요. 맞습니다. 와 저희 KTB 국민방송에서 이렇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정권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아 또 그런 의미로. 그들이 윤 대통령님을 키웠습니다. 아유 네 그런 의미로 또 좋으실 수 있죠. 저희 이제 KTB 국민방송 윤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 신는 곳이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코리아. 대구서 왔어요. 아 대구서 오셨어요. KTB 코리아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혹시 보고 계신데 KTB 코리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돌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 마음 같아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저의 선물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어떤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와 지금 이게 바로 그 팔작지붕 아니에요? 와 저는 영상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 청교화를 있는데 무려 15만여 개가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걸 도자기로 여러 번 구워서 무려 100년 동안 이 기화들이 멀쩡하게 아주 튼튼하게 이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멋진 청와대 본관을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핫한 메카인만큼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다른 분들과 부딪히지 않게 잘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서 제가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또 제가 또 저돌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려우신데 쑥스러우신가봐요. 어쩔 수 없죠. 네 저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쑥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 안녕. 어 퀴즈 한번 풀어볼래요? 퀴즈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자 선물도 줄거에요. 퀴즈 맞추면. 너무너무 쉬운거에요. 자 우리 어린이 어 이 청와대 내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오 한번 들어주세요. 오 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이름이 뭐에요? 한예원이에요. 한예원이에요. 오늘 청와대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게 좋아요? 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와 재밌겠다. 오늘 뭐 먹고 싶은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서 너무 행복한가봐요. 자 그럼 우리 예원이에게 선물 하나 줄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세요. 재밌게 놀세요. 아 우리 동생 친구도 있구요. 와 좋겠다. 와 좋겠다 좋겠다. 우리 예원이가 가족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퀴즈를 풀고 KTV 국민방송도 알아가고 청와대도 알아가고 또 가족이 즐거워지는 세배의 방송. 네 지금 여러분은 KTV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와 이렇게 걷다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어오는데요. 제 머릿결 이렇게 날리는거 보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기분이 좋아지는거 같아요. 아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해볼까? 전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행복을 선사해볼까요? 어 제가 가는 길에 왜 자꾸 사람이 없는거 같죠? 분명히 저쪽에 사람이 많은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어 또 어떤 분들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안녕하세요 우리 멋쟁이 어머님들. 저희가 퀴즈 풀면 선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퀴즈 풀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어머님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셔서 살짝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자 이 OX로 해주시면 되구요. 자 청와대가 지금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청와대 본관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없다? 없다 역시 제가 잘 봤어요. 정답입니다. 와 네 저희 KTV 공룡방송에서 자전 선물 준비했구요. 오늘 청와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이게 개방되니까는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언니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즐거운 구경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언니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이세요? 뭐 친언니이신 건가요? 친언니는 아닌데 좋은 동생과 언니로. 핏줄을 나눈 것처럼 돈독한. 아 네 다들 너무 멋있으세요. 아 네 우정도 영원하시고 오늘 청와대도 잘 구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를 개봉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주시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두고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저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어떤 녹지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녹지원으로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청와대가 정말 넓은 공간이잖아요. 이게 보통 청와대 개방 후에 일반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구경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30분 만에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드려야 하니까 제가 녹지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볼까요? 녹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곳이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좋은 곳은요.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길을 몰라도 아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하면 그곳이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잘 모르지만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사람을 찾아서 퀴즈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뭘까요? 피디님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아 네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 지금 이 문이 열려있네요.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론가 갈 수 있나 봅니다. 아 네 와 야 진짜 서울에 이렇게 나무가 빼곡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 찾기가 이런 도심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청와대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와 지금 여기에도 참 많은 분들이 계셨네요. 저는 본관 주위에만 있다 보니까 아 자 그럼 이제 슬슬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아 누구에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떤 분께 하면 될까요? 왠지 저랑 같이 가시는 누군가가 하시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저희가 오늘 퀴즈를 풀면 네 선부를 드리고 있어요. 잠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OX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 손이 없으시네요. 그럼 네 한 손으로 OX 들어주시고 오늘 청와대 개방 됐으니까 오늘 청와대 개방 어떻게 보시게 됐어요? 아 너무너무 좋고요. 몇 년 만에 한번 들렸는데 더욱더 좋은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또 보기 좋고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아 네 저 멀리서도 굉장히 상쾌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자 청와대 지금 오늘부터 개방이 됐는데요. 비가 와도 개방한다! OX? O 오 맞습니다. 청와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으로 개방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청와대 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앞으로 또 누구랑 이렇게 오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가족 하면은 다 같이 올 계획입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공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요. 오늘 구경도 잘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공간이다.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오고 싶은 공간. 청와대가 앞으로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께 되어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이 많아도 뭔가 내 공간이 확보되는 이 정도의 넓이. 굉장히 와 좋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만나서 퀴즈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이세요? 네. 몇 학원 혹시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고 2학년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현장학습으로 내서 왔어요. 아 현장학습. 와 보니까 어때요? 되게 넓어요. 환경도 되게 예뻐요. 넓고 환경도 예쁘고. 친구들이에요? 네. 친구들 한 명 더 데리고 와도 돼요. 없어요? 대중이거든요. 한창 부끄러울 나이죠. 자 그러면 언니가 OX 퀴즈를 내가지고요. 맞추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아 근데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똑똑한 거 아시죠? 원래 아니에요. 원래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이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똑똑해요. 전 놀았어요. 아 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통일신라 불상이 있다. OX 다시 기회를 줄게요. 원하시니 통일신라 불상이 있다. OX O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 이렇게 저희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다 했는데 다른 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요. 저희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름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OX 이서희입니다. OX 동생이라 했는데 혹시 몇 학년이에요? OX 저 중1이요. OX 중1. 와 둘 다 정말 근데 애기애기 하네요. 아 제가 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자 그럼 우리 서희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청와대 본관 보고 왔죠? 아 청와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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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란 지붕 보고 왔죠? 아 안은 안 들어갔어요. 아 그쵸 안은 지금 못 들어가요. 어 맞아요. 안은 못 들어가는데 이 청와대 본관이 조선시대 서울의 주산인 도봉산의 정 남향에 자리 잡고 있다. OX 서희의 선택은? 다시 기울여줄게요. 서희의 선택은? X입니다. 도봉산이 아니라 부각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X의 기억으로 자 오늘 이 퀴즈의 기억으로 하나씩 얻어가세요. 도봉산 아니고? 부각산 아 부각산 맞습니다. 자 우리 서희에게도 선물 줄게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노시고요. 오늘 또 청와대 너무 좋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다 젊어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회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혹시 PD님 저 얼마나 더 하면 되나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된데요. 아 네 한번 계속 녹지원으로 이동을 해보죠. 녹지원 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곳일까 이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푸르고 나무 많은 곳 그런 느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녹지원은 근데 지금 갈림길이 나왔는데 이쪽인가요? 아 네 마침 여기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수가 있네요. 이렇게 청와대 곳곳에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길을 잃었습니다. PD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전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녹지원 어디로 가면 되나요? 모르겠으면 여기 좀 보세요. 아 녹지원 어디로 가나요? 아 지금 조이가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관저가 올라가고 관저예요. 아 여기가 관저예요? 그럼 내려가야겠네요. 그렇죠 녹지원은. 아 그러네요. 선생님 잠깐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아 바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길을 알려주시지만 바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녹지원 찾아가는 길을 잘 알았어요. 네 그쵸 여기 길을 잘 아는 게 사실 좀 이상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아 여기 길을 잘 아는 게 이상하네요. 아 와우. 지금 제가 혹시 선물이 몇 개나 남았나요? 아 많이 남았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가요? 이 퀴즈가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저희가 너무 어렵게 퀴즈를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녹지원으로 가는 길 오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왠지 왜 정문이 나오는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군요. 아 생각보다 정말 크네요. 진짜 아까 그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크다고 정말 크다고. 그 말처럼 정말 크네요. 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공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아리랑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난네. 가사를 모른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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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이다임이요. 이다. 임. 임. 몇 살이에요? 8살이요. 8살이요. 완전 똑똑할 나이네요. 우리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쉬운 걸로 한 번 내줄게요. 자 오늘 청와대 와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무지개 본 것도 좋았어요. 청와대 무지개가 떴어요? 네. 우와 오늘 다임이가 와서 떴나 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임이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청와대 개방됐는데요. 밤에도 청와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안 될까요? 되나? 자 한번 OX 한번 해주세요. 자 밤에 들어올 수 있다. 처음을 고집하세요. 처음 다음이니까 맞아요. 돌려 돌려. X. X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임이 정답. 맞아요. 밤에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임이 오늘 재밌게 노세요. 오늘 가족들이랑 왔어요? 네. 가족들이랑 오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늘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빠랑도 커플룩인가봐요. 네. 너무 예쁘다. 어이구이구. 우리 감독님이 예쁜 가족 찍어주려고 많이 무리하셨어요. 오늘 네. 하태도 인터뷰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 진짜요? 어머 저희야 완전 땡큐죠. 이리 오세요. 우리 오빠랑 그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나요? 어 제가 지금 13살이고 제가 8살이니까 5살 차이. 어 5살 차이. 어 평소에 어 동생을 많이 예뻐하나 봐. 이렇게 커플룩 입고 온 거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강요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오늘 편하게 그냥 더울까봐. 그냥 반팔티 입고 왔는데 이거 있어가지고 입었어요. 어 너무 예뻐요. 가족분들이 너무 화기애하고 너무 예뻐 보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름이 뭐죠? 이재호예요.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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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요. 왜일까요? 뭔가 여름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프린은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너무 귀여운, 또 화기애애한 가족 만나봤어요. 아, 정말 나도 저렇게, 저렇게 자상한 오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항상 다투고 싸우고 맨날 울었는가. 눈물이 나네요. 자,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와, 여기가 녹지원인가요? 일단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푸른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일단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 눈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잠깐 공연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겠죠? 자, 와, 와, 아,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쩐지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 자,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와, 이거 너무 예쁘죠. 와, 이, 피리님 이 나무는 뭔가요? 감독님 뭐예요? 잎밥 나무, 아, 잎밥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아, 자, 와, 너무 이 눈이 시원하고 아, 숨쉬기도 너무 좋고요. 이 푸른 환경,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네, 뭔데요? 댓글. 아, 댓글.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어머, 세상에. 기자님 예쁘세요? 꽃천사님과 윤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아, 기자님 ENFP다. 제가 사실 그런 오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신은 이지! 라고 오해를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전 아이예요. 굉장히 지금 자본주의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도 선물 받고 싶다. 우와, 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혼자 말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니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즐거움을 주실 어떤 분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쉬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TV 국민방송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청와대 개방 혼자 오신 거예요? 아, 네. 오, 청와대 개방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되게 공기도 좋고요. 신선하더라고요. 딱 다른 수학여행 가면 여러 군데 놀러가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새롭고 좀 와볼 수 없는 곳에 왔다는 것에 되게 마음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우와, 아니 근데 저는 혼자 오셨다고 해서 성인이시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학생이세요? 아니요, 저도 성인 맞습니다. 아, 수학여행이라 하셔서 저는 학생분이신 줄 알았잖아요. 또 약간 좀 동안이시기도 하고. 자, 그럼 저희가 퀴즈를 풀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 대한 그런 퀴즈를 낼 건데요. 조금 스마트해 보이세요. 맞죠? 아,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는 나 좀 잘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좀 스마트한 문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은, 영빈관 보셨나요 오늘? 아직도요. 아직 못 보셨어요. 이거 퀴즈 풀고 꼭 보러 가세요. 영빈관은 20개의 돌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다. 자, 이거는 숫자 싸움이에요. 과연 20개일 것인가, 19개일 것인가, 18개일 것인가, 21개일 것인가. 자, 직감으로 맞춰보세요. 20개일까요? 아닐까요? OX? 20개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내드리지 않아요. 무엇이라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청와대 미취학 아동은 관람을 못한다. OX?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드디어 두 번만에. 네,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저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KTV 국민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재밌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여기 앞에 또 새로운 건물이 있어요. 이게 설마 상춘제인가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청와대와 초면이에요. 이게 아무리 사진을 많이 봤어도 이 건물만 보고 어, 이거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진짜 박사, 지니어스였겠지만 사실 그게 아님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아는. 일단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경관이 좋은 걸로 봐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곳인 것 같긴 한데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드넓게 펼쳐진 곳에 여기에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걸음이 빨라졌어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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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우리의 그 예상이 맞았어요. 상춘제. 상춘제 이거. 와, 맞아요, 맞아요. 역시 사람이 많다 했어요. 여기 바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항상 봄이 있다는, 아, 굉장히 시적이지 않아요? 상춘제? 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고 있는 청와대 랜선 투어 어떠신가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나요? 일단 상춘제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 좀 어려워요. 이 상춘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아름다운 공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외국 귀빈이 왔을 때 어떤 우리나라의 가옥 양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곳에 제가 또 와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뒤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 계신 우리 어머니. 저와 함께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어려우시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퀴즈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청와대 관련 퀴즈를 풀어주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OX 퀴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 네. 오늘 청와대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식으로 좋으세요? 너무 굉장히 몸이 말라있어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넓죠. 네, 덥네요. 맞아요. 넓어가지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또 이제 날씨도 좋지만 살짝 덥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네, 그러면 한번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상춘제 뜻은.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아, 다른 거 해야겠다. 자, 다른 거 해야겠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우리. 자, 이거 합시다. 청와대 경내에서 영빈관 보고 오셨어요? 네. 어, 보고 오셨구나. 청와대 경내에서 현대식 건물 중에 현대식 건물 제일 오래된 곳은 영빈관이다. O, X. O, 어디서 누가 O 하셨는데 컨닝하신 건가요? 그냥 O같은 건가요? 아, 맞습니다. 어우, 직감이 좋으시네요.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약수한 선물이고요. 저희는 KTV라는 정책 홍보 방송이에요. 어, 진짜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오, 그러셨구나. 오, 진짜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마시고 가끔씩은 고정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댓글 타임.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 네. 아, 네. 더우신데 고생하시네요. 힘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 남자친구예요. 아,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못 가서 아쉬웠는데 랜선으로 보니까 행복하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을 느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제 티에 뭐가 묻었대요. 보이세요? 프리티. 프리티가 묻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 의견 아니고요. 윤준님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영준조님. 청와대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이게 제 눈으로 봐도 아름다운데 영상으로도 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이번 특별 개방 이후도 뭐 계속 이렇게 열려 있을 거니까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누가 할 수 있을지 한 번 그 행운의 주인공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행운의 주인공. 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 누가 뵈줄까요? 아주 즐거운 퀴즈. 그 행운의 주인공을 찾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가지 않을게요. 어머님들. 감사해요. 네, 저희는 본인의 의사를 매우 존중합니다. 네, 매우 존중하고요. 아, 약간 지금 다들 사진 찍는 날 좀 많이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여기가 진짜 정겹고 그렇네요. 너무 좋죠.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린 수요리에서 왔어요. 아, 수요리에서 청와대 보러 오신 거예요? 오,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친구. 친구야, 이리 와봐.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또 친구와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죠. 당첨돼서 우리 네네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 능력자시군요. 복덩이 복덩이 됐다. 아, 진짜. 그러면 우리 복덩이 어머님께서 자, 이번에는 당첨돼서 이렇게 청와대 같이 오셨으니까 퀴즈 풀으셔가지고 상품 하나 한번 받아가 봅시다. 아, 공부를 못해가지고 퀴즈 풀겠나? 아, 이거 너무, so easy. 굉장히 easy합니다. 자, 뭘로 해볼까요? 또 이제 함께 하시니까 같이 풀면 뭐든 다 할 수 있죠. 자, 아주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 내부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사진 촬영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된다. O, X, O, O, 두 분 같이, O, O, O. 정답입니다. 우와, 저희가 지금까지 네 분이 푸시든 세 분이 푸시든 딱 하나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들 너무 즐거워 보이셔서 우린 남편 말고 두 번째요 앞으로도 이 우정 영혼하시길 바래요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아 이거 지금 저희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요 KTV 코리아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KTV 코리아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이렇게 홍보에서 한 10명만 올라도 감사합니다 10명만 올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와대 개방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퀴즈도 풀어봤습니다 이게 참 좋은 장소에 오니까 사람들도 참 기분이 좋고 또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다 감동을 했어요 또 KTV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청와대 랜선 투어 함께 해보셨습니다 생방송 함께 해주신 제가 봤어요 한 18분 정도 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한번 방문해 보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KTV 기자 최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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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